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 현대경제연구원 최홍문과 함께하겠습니다. 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보면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숨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뉴욕 증시가 오늘 좀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났고, 어제 우리 시장이 또 특히 더 문제였습니다. 1년 사실 연말을 앞두고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시장이 좋지가 않네요. 우리가 코스피 변화, 지수 변화 그래프를 좀 올려주시면 우리 한 해 동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진짜 1월 달에는 초강세였어요. 그래서 3,200까지 뚫으면서, 제가 보시지만 굉장히 지금 가파른 초강세 1월 달을 지나면서 그때들, 진짜 드디어 4천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요. 우리 후지선 정복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들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쭉 오다가 보니까 2월에서 6월은 상승세를 쭉 이어갔지만 6월 이후부터 보합,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10월 이후에는 약세장으로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어저께 2,839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 최고점 대비해서는 한 24% 정도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뭐 진짜로 1천만 원 지금 투자하셨으면 손에 한 7억 원밖에 안 남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을 사실 우리 전문가들이 특히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잘 레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좀 과장된 거지만 굉장히 지금 어긋났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또 최초 발표한 거하고 1월에 막 초강세가 나니까 그거 갖고 또 조정한 목표치도 지금 굉장히 틀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평균적으로는 2,793을 지금 목표치로 했는데 6월에 기억나시게 되면 3,300도 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았던 해이기도 하지만 지금 큰 흐름이 우리 분석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인 사건에서 배경된 그러한 장의 흐름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많은 보고서들을 섭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2021년도 이제 마감하면서 장을 특징을 보면 일단 활성화된 주식 계좌가 5천만 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1인당 1계좌 그래서 완전히 국민 재테크의 판으로 자리 잡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좌 쓰고 2007년도에 1천만 개였거든요. 그런데 1천만 개가 더 늘어나는 데는 5년, 8년 걸렸는데 올해는 보면 3월에 4천만 개를 넘고요. 그다음에 딱 6개월 후인 9월에 또 1천만 개가 안 와요. 저게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8년 걸리는 건데 저렇게 지금 온 상황으로 봐서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되는 부분들이 참 이색적이었고요. 올해 제일 한 개만 꼽으라면 공모주의 시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70개 정도가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따상이 몇 개 정도 갔을 것 같아요. 글쎄요. 작년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은데. 14개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따상을 딱 가는 순간 160% 일단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리고 SKIET 때는 81조라는 어마무시한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다른 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수익률을 비교하면 40% 정도가 공모가 이하입니다.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굉장히 좋지만 공모에 대한 우리의 기대만큼은 작년보다는 수익률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던 삼성전자의 주식이. 왜 이러죠? 올해 답답했습니다. 2000년도 3월에 4만 2천 5백 원 찍은 다음에 불같이 올라갖고 1월 11일에 9만 1천까지 해서 모든 증권사 보고서에는 10만 전자 얘기를 했죠. 그것이 지금 29% 정도 떨어진 7만 원대의 초반에 가 있으니까 이거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바탕을 깔고 2022년 검은 호랑이 해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한번 이번 한 달은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좀 심층적으로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2월 오늘 첫날인데 12월은 이제 저희가 내년에 대한 준비와 함께 뉴욕시장도 봐드리겠지만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차근차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